안녕하세요 V, VD를 맡은 쿠로입니다 자, 아프리카프릭스의 셀프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대회 퇴근길입니다 저희 코치님 두 분 빠이 코치님은 연습실로 가고 저희는 숙소로 가서 씻고 쉴 예정입니다 숙소랑 연습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좀 찔리나 본데? 아저씨 여기 봐봐요 찔렸어요? 찔린 아저씨 좀 많은데요? 거기 안 떨어져 여기는 제 시도가 있는데 양이? 해먹어 I belong Let's play the internet 우리 뭐 시켜먹어? I got a tree love 뭐 먹을라고? 망사 먹기가 너무 춥는데? 너무 춥네 아 이렇게 좀 너무 춥던데? 배고프긴 한데 네, 협조하라고 그래 버스 탔수는 또 버스 탔어 버스비 내라고 절대 싫어 너가 찍을래? 너가 찍을래? 너가 찍을래 이러면 창 만져봐 오 예스! 예스 버신이야 가구 가구 아 뭐야 가수야 형님 말씀 좀 해 다 시켜 형이 쏠테니까 행카! 카메라 앞이라고 행카 쓰기 내가 쏠테니까 다 시켜 예 버스카다 벅카 버스카 버스카 행카다 여기는 종익이와 종은이의 바텀 듀오 방 자 여기 옷방까지 거기 주시면 돼 바운스 있어 바운스 있어? 아이 괜찮아 자 이제 맞은편 방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는 원래 다윤이랑 제가 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마린용이랑 같이 썼었어서 저쪽 방에 이제 여기는 제아랑 쓰다가 제아가 2층 침대로 도망갔어요 빨리 나가! 내 방 안 보여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 문 안 잠기는 화장실 문이 안 잠겨서 가끔 가다가 이상한 거 봐요 저희는 여기 그리고 저희 2팀 친구들 세나라의 새싹들이 여기서 자고 생활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 룸메이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인 선수 빨리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자 여기 여기가 기인 선수랑 제가 쓰는 방이에요 여기 맨 오른쪽 코치님이고 자 여기 화장대까지 여기가 바로 넘버 원이 쓰는 방입니다 보이시죠? 아 춥다 지금은 대회날 다음날 출근길입니다 여기 있는 손이 맞은데 앞에 이지아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왜요?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 걸지 마세요 뭐하는 거요?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젤리입니다 서포터인가요? 맞아요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돼요? 이름은 손옥이형이고요 네 나이는 나이는? 비밀입니다 오케이 나이는 비밀인걸로 아침마다 씻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몰골을 입니까 전부다 안 씻으면 몰골 안 씻으면 몰골 자 들어서면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저희 팀 로고가 그 다음 여기가 우리 새내기 애기들의 방이고 개인팀의 연습실입니다 개인팀의 연습실입니다 여기 피드백하는 TV도 있고 꽃이 있는 자리 자 저희 팀의 회의실입니다 여기 깜짝 놀랄만한 욕조가 있어요 짠 짠 이게 생각보다 안 커 보이는데 사진으로 가서 저기서 목욕 한 두 번 했습니다 진짜 이거 정신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신을 하신다고 이쪽은 우리 감사합니다.